이 지역을 좀 벗어나 보는 건 없었어? 제발 벗어나야겠어, 이 동네를 어서 왜 안 알려줘요? 아니, 몇 시까지 먹으라고! 시방 누들 또 먹으러 가는가 본가? 일하다 말고 어디 가! 5분만, 제발! 찾았어! 몇 분이 오셨는지 아이가 타운트를 힘 진짜 세다, 얘 사람이 붙어있는 정도의 힘 아닌데? 다음 게 뭔데요? 다음 걸 한번 봐주세요 가지고 있을게요 다른 게 뭘로 왔어, 다른 게! 뭐야 이거!